안녕하세요 변형주입니다. 새해가 되면 뭔가 잘 살아보고 싶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런 생각하잖아요. 1월에 정말 어울리는 영화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낯선 사람과 겁없이 손잡을 수 있고 함께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면서 이걸 정초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. 담배를 끊어야지, 술을 줄여야지, 운동을 해야지 뭐 이런 한 번도 지켜본 적 없는 개인적인 그런 목표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 조금은 더 친절해져야지 가난은 무서운 거고 돈이 없다는 건 힘들고 불편한 거지만 가난을 혐오하지는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중한 영화고 캔루치의 영화입니다. 여러분 1월에 반드시 와야 될 영화니까요. 함께 해주세요. 나의 올드워크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주세요. 어디엔 가가 나는 것 같다. 하금 왜 안 figured표를 다 한다고? 하금 왜 안 해 다는 그지를 못하지? 하금 내가 잃어버린거지. 하금 됐느낌 파스로 I've left the war zone. 이 문장은 잃고 됐다. 하금 더 창문은 안 조건을 잃고. 하금 넷 futur 다는 우리의 어디인다. 하금 넷 또 여쭤네. 하금 너와 함께 해주세요. 하금 우리의 가족이 감사로 떠났다. 이 세상을 막혀 다른 사람이 생기들을 더해서 우리의 일을 통할 수 있는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